사무엘 하서 22장을 꽤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이에요 다윗이 구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같이 가는 이런 시가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시편인데 사실 이제 약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철학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싫음하는 문제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순수 이성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자기의 경험으로써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요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셨고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똑똑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치가 있고 딱 아는 장소에 가있었고 아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성과 경험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유실론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데 우리랑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차별하시진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었다 싶은 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시니까 꼭 심판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예요 죄는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깨졌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위차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빚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거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막 개시가 있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많은 도시에 가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게 화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가버나움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 지방의 허브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점령할 때 거기를 헤드쿼터로 삼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작년에 가봤더니 이젠 그냥 폐허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 니네들은 내가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너네한테 해준 만큼 말했으면 소동과 고모라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돌이키질 않는구나 소동과 고모라는 아마 너희만큼만 그 이 기적을 봤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소동과 고모라가 이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을 안 받는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에게 이 가버나움과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불공평하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원칙은 이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게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시지 않은 만큼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책임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제를 위해서 죽으실지 이런 자세한 것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기에게 임한 게시에는 굉장히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신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주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굉장히 개시가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개시의 분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너희는 복대도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듣기를 그렇게 고대하였거늘 그리고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엔 복대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자여 그렇게 열망하였는데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너희는 참으로 복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바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셔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꼭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니까 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인 거잖아 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너 기독교 학교 다녀서 기독교인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에요 은근슬쩍 기독교가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형성되는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이 게시 그거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옳은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나라는 복대도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양육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유업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에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물려주면 네 집안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이게 놀랄 일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긁고는 말들이 있어요 너 너네 엄마가 기독교인이라서 너 기독교인 된 거잖아 그래서 기독교 교육 받은 거고 야 네가 힌두교 집안에 태어났어 봐 너는 힌두교도야 힌두교가 가르침을 받았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도에 가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게요 자세히 보면 좀 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굉장히 협소하게 어떤 지역의 토착신앙이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그 똑같은 토착신앙을 토착화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양육을 받고 그런 집안에 계속해서 오후대를 내려가면 복을 받아요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신 이유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한국은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성경에 첫 열매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열매를 거룩하게 네가 성별시키면 나머지 모든 수학도 다 성별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소동과 고모라의 한 열 명만 의인이 있어서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소동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열 명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막 50명 40명 하면서 계속 그 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강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본인도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낮춘 거죠 하나님께 최대한 깎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전능하시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열 명 찾으면 소동과 고모라를 살려줄 것이다 그 열 명을 위하여 그런데 그 열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으시면 다른 패혁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세요 그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면 그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하세요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동굴에 가서 엄청 불평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주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패혁하고요 하나님한테 등 돌린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바울한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어 분명히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무슨 7천 명이야 하나님 여기에 지금 수백만 명 있는데 7천 명은 아무 수도 아니에요 주님 이 나라는 수백만 명이 있어요 다 바울한테 무릎 꿇고 바울한테 예배하는데 7천 명 갖고 뭘 합니까 1%도 안 돼요 주님 주님 이건 정말 소수예요 소수가 뭘 합니까 하나님 입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 그래 너무 소수구나 이 소수가 뭘 할까 이게 걱정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함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천국에서 볼 때는 이야 이렇게 다 썩었는데 7천 명 바울한테 무릎 꿇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 이건 진짜 부흥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부흥을 위한 시다 교회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입술에서 하시면 안 돼요 남은 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10명을 찾으시면 살려주시고 7천을 찾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찾는 데 집중하셔야지 맨날 뭐 썩었느니 죽었느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대하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야 이건 90% 넘게 다 타락했어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름 부르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이 아휴 얘네는 거의 다 이렇게 타락했고 이게 내 이름을 부를 리가 없지 난 대답할 게 없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90%는 완전히 배도했구나 아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 내 백성이 10명 있구나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 쟤네 뭘 기도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쟤네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아휴 주님에게 또 부를 짓는다 라이프라인이구나 뭘 저렇게 기도해 부흥을 달라라는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라고 기도하는구나 내 백성이야 그럼 내가 당연히 응답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방식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휴 아무도 기도라네 그냥 애들이 다 그냥 타락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는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용기가 꺾였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멈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모아서 사람 수 가지고서 능력 발휘 이런 걸 해보고 일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 모아놓고 똑같은 말 막 소리 지르고 박자 맞춰가면 말하고 막 우거리고 이렇게 되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민주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전지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동의를 안 해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엘리야가 막 자신이 넘쳤을 거예요 3년을 넘게 비가 오지 않도록 자기가 비를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을 주세요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고 또 비가 내리게 하나님께서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그 땅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야외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외계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엘리야가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부흥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그냥 이 부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이세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부흥을 꺾을 거야 내가 여기서 부흥을 취소시킬 것이고 엘리야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면 신고해라 빨리 잡자 엘리야가 거기에서 꺾여요 부흥이 캔슬됐어 아 안됐다 아 다 이제 전처럼 물러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고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것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 파악을 해서 살아가신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그렇게 상황에 매달려서 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아서 이렇게 많이 모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그게 기쁘셔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계속해서 빌려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막 씨름해서 하나님한테 자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영원히 빌려라도 드리십시오 영원히 빌려드리는 게 어려우시면 하루씩 빌려드리세요 오늘 빌려드리고 내일 또 빌려드리고 그 다음날 빌려드리고 자꾸 빌려드리다 보면 이제 드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시는 그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 없이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정말 큰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이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거인이 있어요 거인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이거 취하는 게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여호수와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돼요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우리 쪽에 있고 저쪽에 몇 명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사람이 제시는 거랑 하나님이 제시는 방법이 달라요 엘리사가 적군으로 둘러싸여진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막 기겁을 해요 이거 어떡해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너무나 많은 수인데 우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리를 칩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종 눈 좀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수보다 더 많게 적들의 수보다 더 많게 본인들을 위해서 대적하고 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여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엘리사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 건 종의 눈이에요 엘리사는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꼭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 닷을 내린 사람이라 괜찮은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포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감싸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천사를 꼭 봐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믿음이 없어요 봐야 안도하는 사람이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막 종이 보니까 와 보여요 보여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 말했잖아 네 여러분 종종은 막 기적을 봐야 되겠느니 이런 거는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막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신뢰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하시겠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빛이시니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 있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교육을 많이 받고 내가 탈란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진짜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심스러워서 막 나를 가지고서 씨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나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내 흑암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임재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심으로써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쁜 날 어때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오후 5시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막 그냥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너무 바빴더니 몸이 나빠졌나 그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래요 정신없이 살다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내내 쫄쫄 굶고 일주일쯤 가다보면 한 일주일 그 끝에 가서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정말 토할 것 같고 몸에 힘이 없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람이 날고 가고 날카롭고 이상해져요 아 진짜 의사를 봐야 되겠다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의사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시고 그래요 밥을 그렇게 안 먹으니 당연히 아프죠 식사 매일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이게 강력한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꼭 배가 안 고프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아 내가 진짜 강력한 기독교인이어서 이런 머리 아픈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건 저혈당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한 숟갈만 뭐라도 드시면 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머리 아프신 거 밥만 한 그릇 드시면 없어져요 그냥 머리 아픈 거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훨씬 더 이게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낫습니다 제가 의사죠 이건 의사선생님이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내가 결단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나를 닥달을 하는데 그동안 내가 뭘 섭취하고 있었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하루는 했는데 날마다 못했죠 그래도 제가 단단한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 어떻게 단단한 기독교인이 돼요 매일 식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날마다에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셔야 돼요 매일 드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매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질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 양식을 드셔야 훨씬 더 가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고 날마다의 삶이 훨씬 더 가벼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픈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 줄 때마다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컨닝이 아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받으실 때 나는 절대 책 안 보고 내가 딱 잘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픈북이다 라고 하셨어요 빨리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픈북 테스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책 다 보면서 해요 교재 보면서 누군가가 교재 탁 덮어놓고 안 보고 있으면 아니 그거 학생 왜 안 봐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기억력이 굉장하거든요 까불지 말고 책 보고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영적인 걸 자꾸 내가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있어요 날마다의 양식을 먹고 주께서 나의 흑암을 비추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좋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 무게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친절하시죠 하나님 참 실질적이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임이라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야 너 뭐 이렇게 걱정해 하나님의 너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구할 땐 믿음으로 강구해 그래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마땅히 하셔야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유업이세요 여러분 이 유업인지 아닌지를 알 길은 하나님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유업이신가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여목은 9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이제 장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눈뜨고 처음 뵌 분이 예수님이에요 굉장하잖아요 특권입니다 이제 바리세인들이 이 사람을 완전 못살게 굴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한테 바리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야 너 눈뜬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한테는 고마워하지 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믿어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난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 눈을 고쳐주셨으니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시든지 전 믿어요 바리세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믿지 마라 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든 하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을 써서 너를 고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듣지 아니하신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사람이 악하면 이 사람을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셨을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사실 나를 고쳐준 나를 고쳐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을 난 장님이었는데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악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데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이제 나가 너는 쫓겨났어 너는 이스라엘의 언약된 백성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딴 교회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른 회당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 믿어? 누군데요? 난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건 믿을 수 있어요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믿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전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다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 이 사람은 진짜 눈이 멀었던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젠 보게 되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은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러 왔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연계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놓고 이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또 이 땅에 온 것은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이 땅에 온 것이다 본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잣대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 자기 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굳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못 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는 애들도 또 보게 해주고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님들의 눈을 안수하시고 또는 그냥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님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잘 보여요 그래 그럼 기도하지 말까 지나가세요 나는 눈이 안 멀었으니까 예수님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도 눈 먼 사람이다 자기가 영적으로 눈 멀었다를 모를 뿐이지 눈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인하셔서 이 땅에 와서 나 좀 보라니까 예수님을 복에 억지로 만드시고 이러시지 않아요 절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바리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내가 못 봅니다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내가 너희들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본다 라고 주장하니까 너희 그냥 무식한 가운데 너희는 그냥 우둔한 사람으로 계속 남는구나 너는 눈 먼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냥 확증이 되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했을 때 이게 맞지 이성이 하나님인 거죠 네 뭐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이성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이성은 무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은 사람의 이성보다 저 위에 계세요 야 내 생각은 네 생각이랑 달라 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랑은 달라 야 하늘이랑 땅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 이거 이상으로 달라 내 생각 내 뜻은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뜻하는 바와는 이렇게 달라 야 여러분 우리가 야 내가 똑똑하다 라고 막 잘라버려도 이게 하나님이랑 견주었을 때 이건 견주를 봐가 못된다 해요 하나님이랑 너무 거리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스타디가 있어요 이제 뇌가 많이 발전해서 사람은 이 뇌를 사용하는데 거의 거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퍼센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뇌도 다 못 쓰면서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에요 뇌도 조그맣게 못 쓰니까 그 정도로 감이 대드는 거죠 그래서 10편 2편을 보며 하늘에 앉아 계시니가 웃으시는 도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 황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모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성에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했다 라고 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진 것에 돌리는 자가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네 여러분 이런 물질도 사람들은 숭배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죠 지성 같은 거 지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감사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선물로 주셔서 지성 자체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견줄 수 없는 분이세요 완전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랑 같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선지자들한테 나를 보여줘야지 구약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다 혼자나 선지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일하신다 라셨어요 사실 선지자들은 굉장히 좀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타이틀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게 배지를 달 만한 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예언학교 나왔다 이 졸업장이 없어요 그 예언자 졸업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격증 딴 거 있어요? 좀 봅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격을 주셨어요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해서 다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건 아니에요 기적 한번 해봐요 아 나는 그걸 할 수는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서 무슨 선지자예요 여기서 나가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예언자들도 있지요 모세나 엘리아나 엘리사예요 그런데 모세랑 엘리아랑 엘리사랑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 너 이제 내 대변인이야 가서 내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해줘 와 하나님 또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언제나 나는 나쁜 뉴스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용기를 가져라 신나자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쟤네는 그냥 지네끼리 이미 즐거워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그런데 참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 건 쟤네는 안 들을 거다 알겠어요 주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바루한테 가 내 백성 이제 나가겠다고 말해줘 그런데 바루가 네 말을 듣진 않을 거야 주님 바루가 듣지도 않는데 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바루를 향해서 그거는 증거야 바루가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 그게 증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야 이 과정이 좀 어려울 거야 너한테는 쉽지 않을 거다 좀 힘들 거야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막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받아들여 줄 거야 안 받겠죠 응 안 받아줄 거야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도 제대로 날 안 신뢰하겠죠 응 잘 신뢰 안 할 거야 아마 선지자 중에 몇은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방법 아니에요 좀 쉬운 방법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쉬운 방법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근사하게 이 땅에 오셨으면요 그냥 한 1억짜리 차 타고 예수님한테 아주 멋들어지게 근사하게 갔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쫙 줄 서서 악수 한 번씩 했겠죠 예수님 막 잘생기고 멋들어지게 하고 계시면 그렇지 메시아가 이 정도 돼야지 내가 딱 바라던 메시아상이다 우리는 이랬을 겁니다 학교도 그래 메시아 학교 정도 나오고 가족도 좋은 가족에서 오고 와 진짜 딱 메시아답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 했으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막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내 방식이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왔을 때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느냐 내 종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누가 내 종을 알아볼 수 있느냐 사람의 인증서 하나도 없이 나타났을 때 내 종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손이 다 양쪽에 뒤로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하게 오신 거예요 이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택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실 때 택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 맨날 기적 보여달라고 했어 예수님한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적인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건 정말 넘치는 기적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때 당시도 알아보지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야, 내 전에 왔던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수없이 행하였거늘 네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 안 했으면 그래도 네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 너네는 이거를 경험해놓고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네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졌어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책임은 너희가 질 것이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파멸당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대로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그 성전도 파괴시킵니다 수백만 명이 그때 죽임을 당해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아무 나무도 남지가 않았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무에 매달려 해서 죽였거든요 이제 나무가 없어질 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은 진짜 나라로 다 터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흩어져서 살았죠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했던 그 말씀도 이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맞이했던 세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세대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큰 개시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배역했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너무 자기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못 알아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왔다 라고 해서 신성모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그 장님이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셔요 야 마귀가 무슨 마귀를 쫓아 야 내가 마귀로부터 오고 마귀의 힘으로 하면 왜 마귀 나라를 부시냐 상식적이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의 왕국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들었는데 마귀가 도망간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상은 하나님을 미워했거든요 하나님이 미우니까 눈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원래 미워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미워하지요 안미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쉬고 있었다 왜 아브라함이겠어요 왜 아브라함이겠어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쉬어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몹시 분노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저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끊어질 것이오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귀신 들렸어 야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마귀만 할 수 있지 이 아브라함과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날 것이다 이런 말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야 내가 너한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귀신 들렸냐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우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네가 아브라함의 진지 진짜 후손이면 날 사랑했을 거야 아브라함은 내 날이 오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랑 친해 아브라함은 내 친구거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친구야 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몇 살인지 너를 모른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있었어 아 예수님이 아이엠이라고 하셨을 때 이들은 돌을 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엠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난 아버지께 이런 권한을 받았다 사람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목숨을 내려놓을 권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 일으킬 권한을 다 받았다 예수님은 피해자는 아니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누구를 찾아 나사렛 예수다 나야 아이엠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아이엠이라고 했을 때 병사들이 다 뒤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잡아가라 이렇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이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이들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업을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에 내게서 생명을 앗아갈 자는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나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시고 아버지께 예수님은 본인을 드리신 거예요 마지막 그 잔을 다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신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갈게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나 잠깐 떠나야 되겠다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권한을 부여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내려놓을 권한도 다시 일으켜 세울 권한도 그래서 부활하시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여러분 감히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보십시오 야 나사로야 나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 자는 거야 죽은 거냐 하셨죠 처음에 제자들은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아 자는 거예요 한숨 자고 나면 낫겠네요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죽었어 내가 보는 관점은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죽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자네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 자에게는 반드시 더 많이 물으세요 빛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눈 먼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같은 방식이야 같이 좀 불리하게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네가 거의 손이 묶인 상태로 가는 거야 주님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이 가 주님 약간 명예 이런 것도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문에라도 들어갈 때 문도 열어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가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인 박식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하나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응 어려워 나도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택한 방식이야 이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게 신나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요 이런 기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주님을 뵀어요 이걸 자랑을 못해요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요 다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은 못해요 네 여러분 지금만 우리는 특권이에요 네 주님을 아직 못 봤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요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잠깐의 시간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의 순간들은 여러분 맞아 죽을 뻔한 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고 돌에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에요 정말 이게 사람이 죽을 만큼 맞아서 죽겠구나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이에요 협박당하고 사람들이 뒷말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내 잠깐 있는 경험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잠깐 있는 가벼움이다 바울 이게 가벼워요 내가 삼층천에 갔었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들려올려졌는데 나는 굉장한 걸 봤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시는 선지자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지요 그런데 또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삼층천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눈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것이야 사람의 마음에는 담아보지 못했던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게 상상 이상의 것이다예요 넌 아마 이걸 상상도 못할 거야 넌 진짜 주님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 받은 자들이여 내가 그곳에 가봤는데 너는 상상할 수 있지가 않아 이게 그냥 좋다가 아니야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해줄 수조차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걸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루한테 가서 이 말해 바루가 네 말을 듣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기로 올라와서 이거 봐봐 가서는 말하지마 하나님 그걸 왜 보여줘요 하나님 나를 왜 데리고 가신 거야 너 말해봤자야 말해봤자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지마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벤트 준비할 때 꼭 가서 그거 대강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일 다 망치는 그러면 진정한 깜짝 파티가 못돼요 누구는 깜짝 파티 싫어하지만 깜짝 파티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깜짝 파티하면 꼭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깜짝 놀라게 해주신 거 좋아하세요 깜짝 파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진짜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눈이 본 적 없는 것이고 귀가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안에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이 가벼움 잠깐 있는 이 가벼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거움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영광의 무거움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가벼움 우리가 이제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기를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여러분 이제 주의 누구를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은 달란트도 많고 돈도 더 많고 학식도 더 뛰어나고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게 없죠 일단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알아서 사명을 나눠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걸 여쭙습니다 주님 앞으로 요한은 어떻게 돼요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큼 훨씬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무겁게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불량대로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자리에 두셨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꼭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거는 이제 안 주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게 전략적으로 두신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지금 두셨을 수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난 머리둘 것도 없어 알고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너 진심이야? 너 진짜 따라올 수 있어? 너 지금 뭐 따라오겠다고 하는지 지금 알고 하는 말이야 근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은 이게 뭔지 다 보이고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볼 수 없음을 인하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수가 많아지고 더 근사해지고 멋들어지고 뭔가 막 더 세워지고 이런 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뭘 그렇게 내가 치장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 실제보다 이게 막 더 굉장한 거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선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치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한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거거든요 그냥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서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치유사역 된다 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이 와서 이제 매주 체육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성장하고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야 난 이 방법이 좋아 아버지가 이 방법을 좋아하시니까 난 이 방법이 좋다 이게 진짜거든 이건 사실이야 특별하단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중히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로 만드시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예가 심례 요한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려고 나옵니다 거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정부가 왔어요 지금 나라 리더가 왔어 우리 보러 왔어 우리 진짜 잘 나가나봐요 우리 지금 뜨고 있나봐 진짜 중요한 사람들도 다 왔어요 이렇게 막 들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주에 심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 여기 왜 왔어 누가 오라고 그랬어 당신들 여기에 환영받지 못해 여기 오란 말 안 했어 집으로 가시오 가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다시 올 거면 회개하고 오세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서 오세요 그 전까지는 내 모임에 오지 마세요 산헤드린 공예가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숫자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신실한 남은 자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nå Där 우리 Schway ller 우리 Schway 우리 Schway 우리 Schway 우리 Schway